장난해 나요 도대체 내가 뭐야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음식을 하나 와드렸습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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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왔어요? 깜짝이야 아... 왜 전 노른자 안 먹어 와... 아... 어땠어요 오씨? 저요? 네 너무 더웠어요 땀을 지금 막 오겨주고 있는데 진입에 제가 살살하고 싶어도 뒤에 계신 팬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충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?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홉 대충 홉